Tea 아 이거 좀 뒤로는 Democr such as 와 소고기 초밥 오시네 초밥 뚫어zep 이거 뭐고 낙하사기 짬뽕 인가? 이거 아까 네가 시킨 라면 어어 일단 지금 제일 문제가 우동이거든 어 우동 주세요 저 우동 그러니까 우동을 니가 세 개나 시켜가지고 형이 딴 그릇 아 이거 근데 계란 이걸 너무 많이 시킨 거 아닌가요? 어 예 저 위험 맞아요 지금 몸이 안 좋은데 그래도 이게 또 식욕이 도는 게 아 난 너무 싫더라 진짜로 몸이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아 식욕이 안 식욕이 돌아오는 게 너무 싫더라구요 예 하 진짜 미칠 것 같습니다 어 우동을 어 그렇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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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동을 여기다가 제꺼 두 개를 이렇게 팍 해주세요 닌 닌 그냥 앉아있어 아닙니다 아니 근데 여러분들 제가 해병대 선임 아니에요 해병대 선임인데 내가 너무 죄송해요 아 이거 이거 어쨌든 놈 형님 있어 형 야야야 내가 내련된 우위인데 아 손님이잖아 손님 손님 손님이 어딨습니까 저는 기훈이한테 그거 뭐야 국밥 사줬는데 저는 기훈이한테 4천 원 외웠는데 국밥 사줬는데 야 닌 오기 전부터 초밥 내놔라고 했잖아 아 아니 형님 형님 초밥 내놔요 형님들 추천 한 번씩 부탁 좀 드릴게요 여러분들 케이 형님 랭킹 어떻게 됐나요? 나 5등 어제 3등 이야 어제 3등까지 갔어? 어어 랭킹 한번 볼까? 잠시만 보자 이야 어제 3등까지 갔었네 어 아니 근데 나는 짜증나게 왜 씨 순위가 7이냐 나 씨 개빡치네 진짜 씨 아 여러분들 진짜 추천 한 번씩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예 추천 즐겨찾기 아 뭐 하는 척 하지마 그냥 멘트해라 응 어찌 알았노 씨 역시 맨날 말로만 뭐라고? 아니 근데 여러분들 저 여기서 한 일주일 정도만 살고 싶어요 왠 줄 알아요? 왜냐면 제가 솔직히 말해서 케이 형님 그 침대에서 잘 때 침을 존나 흘렸거든요 진짜로 진짜 침대에다가 존나 흘렸는데 아 그것도 괜찮다고 봐주시더라고 음 아니 케이 형님 팬분들 저 여기서 일주일 동안 한 살고 가면 안됩니까? 진짜로 예? 케이 형님 팬분들 좀 말씀해주세요 이 팬이 따신 분들 아니 그리고 저기 그 뭐야 여혈 형님들 지금 안계십니까 여혈 형님들 예? 보자 뭐 뭔데 임마 나가라 이 쓰레기새끼야 이거 뭐고 이거 진짜 씨 짜증나게 하네 씨 짜증나는 씨 아 살아라구요? 아 뭐 강대하니까 바로 전 나오네 아 감사합니다 예 아 평생 살아라는데 형님 팬분들이 나를 진짜 좋아하시네 블랙해라 아 뭐라는데 이 우동은 내꺼다 아 타면 안될게요 형님 아 형님 근데 빨리 먹으면 안됩니까 형님 자 일단 기다려봐 형님 정날거 같아요 알겠습니다 야 그 젓가락 가지고 좀 그 젓가락 어딨습니까 형님 라면 좀 저어라 그니깐요 젓가락이 없어요 형님 아 근데 이거는 어디다 올려나 이거 제가 그냥 이거 주세요 이거 저 저 주세요 저 이렇게 들고 먹게 들고? 뜨겁디 예 우동? 저 우동 두개 시켰어요 저 우동 저 면을 면을 진짜 좋아해가지고 예 기운이 살려라구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예 오케오케 기운이 강대 취소했어요 여러분들 예 아 시청자 만천명 크으하우 millennials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에 너무 감사합니다 저 서울 왜왔냐면 아 우리 또 K쩍이님께서 크으으하 아이 우리 또 K쩍이님 더 100개 감사드립니다 예 우리 또 K쩍이님 또 100개 나이시우우 형님 젓가락 어디있습니까 어 젓가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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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절非常的 어딨어요 그까 뭐라고? 아 그러게? 아니 내가 와서 그런가? 토요님이랑 왜 안 보이시냐? 내 얼굴이 보기 싫나? 어 내일 저기 그 뭐야 제가 서울에 왜 왔냐면 그 내일 강구촬영 때문에 예 내일 강구촬영 때문에 왔어요 제가 아침 8시까지 거길 가야 되거든요 그 경기도 남양주시 경기도 남양주시를 가야 돼가지고 그나마 이제 가까운 데가 강남이더라구요 예 어 강남이라가지고 K형님 집에서 하룻밤 자고 갑니다 여러분들 예 좀 신세 좀 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예 그리고 그 다음날은 어 은호집 아니면 영호집 잘려구요 은호 이자갔다 아이가? 아직 안갔어 아니 형님 젓가락 아 여기 젓가락 여기 됐어 뭐라고? 어? 형님 저 왜 오라 하셨어요? 먹어 존마 마! 린 무혜 오늘 채쌍 치우고 먹자 채쌍 치우고 먹자고? 채쌍채쌍 채쌍 치우고 먹고 니 우동을 여다 놔둬라 땡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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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지금 이렇게 하면서 느끼는건데 아 이걸 여기도 진짜 무머니 고생 많으셨겠다 왜 어 잠시만 기다려봐 여기로 뺄게 여쪽으로 아 진짜 아 맛있겠다 아 진짜 무머니 고생 많으셨겠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맛있겠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Flower pela pp 우와 아 지긴 어우 잘먹겠습니다 여러분들 다 50분 떴다구? 거짓말 아 52분인데 잘먹겠습니다 시청자 12,000분 너무감사드립니다 글쎄 먹겠습니다 으아! 밥먹으면서 이렇게 아니 이렇게 다른사람 밥먹는걸 보면서 비위가 상황이 처음이네 왜 그러세요 마인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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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라 어? 인학장님 어디다? 이걸로 먹으러 오세요 빨리 인학장님 어디오세요? 인학장님 이거 빨리 먹으러 오세요 여기 존다 천국입니다 이놈 빨리 오세요 빨리 인하짱이 어디서 인천타신다 이거 인하짱이 이쁜이게 감사합니다 인하짱이 이쁜이게 감사드리고요 다 먹으라 다 먹으라 여기다만 봐봐 드렸어 이끼만 드셨어 근데 진짜 인하짱님도 진짜 많이 먹더라 응 진짜 많이 드시죠 평소에는 그렇게 많이 안먹는다지? 응 평소에도? 평소에도 진짜 잘 드셔 아 그래? 또 주라구요? 아 왜 그러세요 여러분들 진짜 예? 더 없어 저 곧 있으면 좋고 그 뭐야 결혼식 축의금 줘야 돼요 아 근데 진짜 철구 결혼하는데 난리날 것 같다 아 또 열한개 감사합니다 아 좀 옆으로 좀 온나 형님 옆으로 온나 그래 날 먹어 아 형님 근데 이거 소고기가 진짜 맛있다 미쳤다 이거 한번 먹어볼래? 미쳤다 뭔데? 아 하지마라 그런거 하지말라 진짜로 전생한다네 진짜로 내가 거답 준다 그냥 아휴 하나 먹어보세요 응 먹어라 어딨보려 어 아휴 또 5마비도 나왔네 5마비도 나요 5마비도 나요 5마비도 나요 5마비도 나왔네 아우 또 5마비도 나왔네 응 100개의 팬클럽까지 감사합니다 아 다오세요 다오세요 자 여기 오세요 여기가 어디지? 역삼동 역삼동으로 오세요 역삼동으로 여기가 진짜 좋아요 24시간 초밥집 있다니까 말이 돼 이게? 와 근데 이거 소고기 진짜 맛있네 아니 형 내가 아 이번엔 내가 이번에 일본 갔다 왔잖아요 근데 일본 스시집보다 더 맛있다 여기가 유명해 김태양 스시라고 여기 술 먹으러도 많이 가고 아 진짜 난 계란 초밥이 있어 와 근데 계란 초밥을 좋아하는 사람은 진짜 드문데 맞죠 여러분들 근데 먹어본 적 있나? 먹어봐 내가 있다 이거 이거 아이가 이거 먹어봐 간장도 찍어가지고 아 진짜 드문데 계란 초밥을 여러분들 10팩을 시켰어요 이건 내꺼 나머지 다 니꺼 괜찮지? 이건 내꺼다 우와 진짜 맛있는데 뭐야 이건 내꺼다 나머지 다 니꺼잖아 응 알았다 알았다 뭐야? 하나 줄게 너? 응응 괜찮다 아니 형 그리고 나랑 침대에서 왜 같이 앉아 미안하게 니가 나라면 너랑 자? 응 아니 형은 왜 계속 거실에서 혼자 자 나랑 같이 자 기훈님 나랑 잘 자는데 저는 원래 남자랑 같이 못 자요 아 진짜요? 원래 같이 한 침대에서 잘 못 자요? 응 진짜? 너 나 봉준이 집 갔을 때도 못 데려갔었잖아 응 기훈이랑 그니까 기훈이는 계속 아 형님 어디 갑니까? 집에 있으면 되지 이렇게 했는데 형님은 못 데려가자 해가지고 아니 거기 세명작이 농바디 그런게 어딨어 형님 야 근데 니 저번에 은호 집 갔을 때 응 은호가 은호 침대에 자고 니는 텐트에서 잤다며 어 그 새끼 텐트에서 잤어 개같은 새끼 그래가지고 안가졌나 다음부터 개새끼 추워 뒤지는 줄 알았는데 진짜 씨 아이씨 철거랑도 한 침대에 잔 적 있나? 철거랑은 한 침대에서 많이 잤지 둘 다 싫어해 둘 다 싫어하는다고? 아니 안 씻어 내 입장에서 보면 니가 그래 아니야 왜냐면 둘 다 먼저 씻어라 먼저 씻어라 하는데 두 시간 동안 계속 먼저 씻어라고 먼저 씻어라고 하면서 안 씻어 니 우리 집에 샤워할 거 같아 응 니 집에 씻고 왔나 응 그니까 똑같다니까 내가 니 항상 우리 집 침대에 자고 나면 뭐 하는지 알아? 뭐 그 후로 내가 3,4일은 내가 저 집에서 저방에서 못 자요 이불을 빨아야 돼 아 오바드 마지막이야 진짜 아 아 근데 진짜 맛있다 아 나 강남을 살까 나도 니가 헛방 쪽으로 막 이렇게 하려면 강남도 괜찮지 아니 니는 무헨타가 붙은 데는 데다 아니 그 역견도 많잖아요 근데 그 역견도 이제 안 많이 놔드리니까 야 형 방금도 어마어마한 사람 감기 조심하라고 카톡 왔잖아 누군데요 말할마리 누구 아니 말하지마라고 아니 누군지 모르겠는데요 흐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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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아니 뭔 어마어마한 소령 환장이네 누군지 모르겠구마 씨 이따 인마 스끼야 쓰흐흐흐흐흐흐 쓰흐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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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흐 어디요? 두드려봐 아! 기대이잖아요 오후에 뜨겠네 이제 오후에 뜨겠네 아씨 추천 한 번씩도 부탁드립니다 아 여러분들 15,000분 가까이 계신데 추천 즐겨찾기 좀 부탁 좀 드릴게요 K형님 내일 만약에 50일 안에 못 들면은 방송 접는대요 15,000분 정도가 계신데 추천 한 번씩 부탁 좀 드릴게요 15,000분 정도가 계신데 아 근데 진짜 맛있다 와 난 부러운건 와아 아우 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텐미닛 쓰자고 하는데 어 그렇지 초콜렛 없다 왜 츄윤이는 어디서 오세요 아 초콜렛 없다 학교라 초콜렛 없다 아 츄윤이는데 인사라 인마 아 어 투윤이 모셨나 투윤이 안녕하세요 하하하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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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튜윤이가 다른 방 가서 벨봉도 쏘잖아 응 거기 채팅창 뭐라고 도배대인지 알아? 뭐 추경찍어달라고 아 그래 다 추경찍어달라고 추경찍어달라고 그러니까 그 밖으로 튜윤이가 나한테 잘한다는거지 진짜 야 수우진 막 난 자랑 없다 깍잡아야 진짜로 감사합니다 누나 알갖고 정말 착해 봉조활동도 잘하고 왜꽃하는데 진짜 근데 형 그거 좀 줘 사이다 어 야 근데 민서 얼굴 한 부을 좀 안되나 안되지 절대 안되지 왜 하하하 한 번만 안 되지 형님 Shiftry용딥 제가 조쿠형 영상있잖아요 제가 내일 무조건 찍으라고 전화드릴게요 내일 어차피 봉준이가 철구랑 만난대 무조건 말할게요 근데 이번 추경은 뭔데? 생일? 햄 생일은 언제인데? 23일 아 또 쩡이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쩡이님 또 100개 감사드립니다 봉준님이 모바일로 찍어다주세요 알겠습니다 제가 찍어다 드릴게요 신희는 오늘 생일 스튜디오 찾아갈라 제가 진짜 찍어드릴게요 형님 11월 23일이에요 형님 생일날 또 오지게 또 형님 궁금한게 있는데 최고로 많이 받아보면 별풍선 몇개에요? 18만개 니는? 난 9만개 네 음 아 살아있네 진짜로 근데 아프리카에 워낙 어마어마한 기록들이 많아가지고 아 18만개 지금 아프리카 기록이 60만개잖아 진짜로? 누가? 아 바로 또 유윤희님께서 또 중계방에서 아까부터 계속 뵙게 사주시는데 네 감사합니다 나이쉬 야 그 냄비 자꾸 밑에가 또 머리 끌지마라 왜? 눈 내린다 육소다님 네 저 그거 뭐고 저 내일 여섯시에 깨워주셔야 됩니다 내가 왜? 네? 내가 왜? 아 저 여섯시에 못깨어나면 너 죽어요 진짜로 내 모엔터가 내가 니 시다다리가 똑같지 않아 아 혀 푸가자 야 니 혀보다 이게 더 깨끗해보이네 아 근데 이거 근데 기운이 이틀동안 같이 있었는데 기운이 말투에 지금 중독됐어요 저 지금 계속 기운이 말투에 써요 저 형님들도 그래요 민서도 그렇던데 기운이 말투에 중독된 사람 없나요? 아 걔랑 같이 있으니까 와 말투가 계속 중독이 된다 진짜 아하 또 유윤희님께 또 뵙게 감사합니다 응응 유윤희님께 또 뵙게 감사드리고요 야 근데 광고 촬영은 왜 이렇게 오래하냐 그니까 8시부터 해가지고 5시인가 6시인가 그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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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까지 안된다 아 근데 여러분들 진짜 요런 광고가 들어오는게 말이 됩니까? 솔직히 말해서 진짜 개 흑수조 출신의 응? 삼성 레미안 아파트가 들어오는게 말이 됩니까? 크으으으 레미안 아파트한테 달라고 해라 음? 나 뭐라노 그니까 멤버 니 다 얘기했나? 음 아 안돼 얘기해 말이야 응 내일 시청자분들 모바일로라도 잠깐 킬거가 광고자 광고 차례죠 아니요 이거 키면 안돼 아예? 그 뭐지? 저기 삼성분들 오신다고 그거 키면 안된다고 하자고? 그건 모르겠는데 뭐 키면 안되겠지 뭐 그니까 진짜 메이저 분들만 다 찍는거에요 응 근데 내가 왜 찍지 근데? 니? 응 내가 솔직히 아 맞다 이번에 믹스테일도 초대 왔어요 왜 안갔데? 저기 가서 뭐합니까? 그거 다 잘생기고 그 멋진 사람들 밖에 안가는데 내가 가서 뭐해요? 그 강대집 밖에 더 합니까? 솔직히 말해주세요 믹스테일도 초대 왔는데 안갔어요 내가 듣기로는 믹스테일 가격이 별로 안세다고 들었거든요 그래가 안갔네 응? 아이다 그건 쎘다 내가 이거 들어왔다 딴 광고치고는 별로 안세다던데 이거 아 그래? 응 이거 보면 귀하는거 아이가? 괜찮지 그래 야 응? 근데 여기 유리라가 다 보인다 ㅋㅋㅋㅋㅋ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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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다 유리라가 ㅋㅋㅋㅋㅋ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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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뭐 이게 이게 유리라가 다 보일건 없대 아이씨 아 말을 해줘야 될거 아이가 아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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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러고 있었네 혼자서 아 보이네 이러니까 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 아이씨 아이씨 이거 물어 야채 맛있겠네 니 안먹는거 내 쥐지마라 ㅋㅋㅋㅋㅋ 야 이거 니 먹어라 진짜 형이 이거 샀으니까 니 이거 먹어라 아 나 안먹어 아 빨리 아 안먹는다 야채 안먹는다 상남자가 야채를 왜 먹노 빨리 먹어라 안먹는다고 빨리 먹어라 아 또 투구개 감사드리구요 응 이거 이거 먹어봐요 이거 니 젓가락이 닿는순간 그건 오염되서 몸에 아 나 진짜 이런거 진짜 싫어해 근데 아 진짜 어 나는 저기 그거 뭐야 피도 나눠야된다고 생각을 해 아따 그럼 이거 먹을까 응 정말로다가 아니 내가 찝어준거 먹어 찝어준거 응 자 앙 앙 젓가락 쑤는거 같지 아 안한다 어이구 오구 오구 잘 먹는다 응 어허 형 힘 진짜 세네 형 어허허헣 어허허 어허허 아 아구 15,000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하 근데 벌써 다먹었네 맛있네 응 아 근데 진짜 맛있다 와 아니 형이 초밥 30팩을 시켰는데 다 먹었어요 그니까 형 나 이런거 나 좀 주면 안돼?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진짜 진짜 죄송합니다 아 진짜 너무 미쳤는데 아 진짜 죄송합니다 진짜 아 진짜 죄송합니다 진짜로 아니 이거 이거 잡아주세요 제가 치울게 아니 전기통은 뭐하려고 전기구이 돼야지 지금 미쳤습니까 이거 지금 좋겠습니다 이거 진짜 전원선이 다 그냥 불이 꺼졌는데 와 이거 큰일났다 이거 차트가 심각한데 봉규가 잘 어울린다 예 이거 넣을게요 형이 일단 코 코드 뽑자 어? 코드를 뽑자 코드를? 어 뽑았어? 다 뽑았어 다 뽑았어 오케이 오케이 아 아 개민패네 진짜 아니 아니 우리 쏟고 존나 웃었잖아 아니 우리 솔직히 쏟고 존나 웃었잖아 뭔 민폐야 야 근데 봉준아 네 그게 중요한게 아니라 저거 배터리 충전해야 된다 이거 어디에? 이거 충전기 좀 빼봐라 오케이 이거? 그거를 빼 빼줘보라고 아 진짜 괜찮아요 아 진짜 재밌으면 됐지 뭐 영정 영정 아 진짜 아 진짜 죄송합니다 진짜 아 진짜 괜찮다 진짜 괜찮다 진짜 괜찮다 진짜 괜찮다 저거 컴퓨터 250만원짜리인데 어? 그거 어딨노 뭐 이걸로 닦아요? 어 그걸로 일단 대충 닦고 오케이 오 우동 안에 다 돌아가팠다 내 컴퓨터 아 아 꼬터리 왜 이렇게 많노 여자꺼다 이만 동준아 네 근데 일단 나와봐라 왜 그렇게 대충 닦아서 될게 아니다 니는 섬세하게 못하잖아 그냥 카메라 하나 들어 어? 평소 하던대로 하자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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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근데 이거 큰일났네 아니 이거 바닥은 뭐 닦으면 되는건데 이게 만약에 저기 그거 뭐야 하 이게 그거 대면서 밑에 거 다 하하 갑자기 전원이 나갔는데 그러게 물티슈 아냐아냐 그럼 물티슈 하면 안돼 그거 수건으로 해야 돼 수건으로 아니 근데 일단 이거부터 여기 담고 아 큰일났네 진짜 오 먹어 먹어 하하 우선 국물 떨어진다 저기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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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형이 삼각대 없어요? 삼각대? 어 얼마전에 여행갈때 챙겨왔던 그거 있잖아 어때요 어때요 그거 마이키 가방 아디타스인가? 그 안에 있어요? 어 오케이 이거 잠시만 잡고 계세요 잠시만 그 왼쪽에 없나 뒤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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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거 있잖아 바닥에 어 아 여기있다 아니 시청자 여러분 진짜 괜찮아요 아니 저희 이거 쏟자마자 아 서로 쳐다보면서 존다고 썼어요 하하하 존다고 그리고 그리고 전기가 아예 안 들어오는데 그거 왜 그래요? 멀티탭을 교체해야 된다고? 멀티탭 말고 이 휴대폰 충전기 선만 꼽았는데 안되거든요 충전이 안돼요 그니까 아예 전기코드 꽂는 곳이 일단 이거 올려가지고 해보자 응 나왔다 내가 이거 올릴게 아니 그럼 내가 안에 있는 걸 다 뺄게 야 이거 이거 컴퓨터부터 컴퓨터 살리자 빨리 하나 니 뜰 수 있나? 야 이 밑에 우동살이 졸렁하는데 무겁대 응 여기 이렇게 써 하나 어 어? 들으라고 아니 아니 들으라고 하나 하나 둘 아 아 씨 와 많이 먹었나 다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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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 둘 아 씨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나와봐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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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 이거부터 살리자 다시 와 내갑게 예 봉준아 아 일단 나와봐라 그니까 진짜 개한테 나와봐라 네 아 그래 나와봐라 니가 지금 3만원짜리 인형탑내다가 지금 300만원 날라갔네? 네? 아... 초저뿐... 아... 우동 좀 넘었다... 안되겠다. 홍민이 불러. 아... 아... 잠시만... 일단은 이거 한번 연결을 해볼까요? 어? 무섭다. 내가 할게. 아 일단 다 치우고 우동은 그... 정답아 자 니 좀 나와봐라. 방해된다. 좀 나와봐라. 오케이 오케이. 나 그냥 빨고 올게. 이거... 이건 써 이거? 어. 근데 우리 이거 진짜... 둘 쏘고 나서... X 됐다. 그러면서 둘이서... 서로 쳐다보면 존나 웃었어요.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들... 너 봉준이한테 뭐라 그러지 마세요. 네. 제가 뭐라 그러지 마세요. 봉준이가 오죽 미안했으면 지가 막... 닦는다고 그러잖아. 아 진짜 괜찮아. 진짜 괜찮아. 근데 저희 휴이도 다 떨어졌는데... 혹시... 이거 왜 컴퓨터에... 우동이 김 존나 무덤인데... 단발누나 들어와 있어요. 이렇게 안되네. 이 존댓노. 여기 엣지 있는 놈 머리띠. 머리띠. 엣지 있는 놈 머리띠. 보시오. 엣지 있는 놈 머리띠. 진짜... 내가 쓰레기 새끼다. 진짜... 아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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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내가 쓰레기 새끼다. 원래 다 쓰레기인 거 알잖아. 앉아있어. 하... 하... 진짜 어떻게 이렇게... 많이도 흘렀을까 진짜... 죄송합니다. 두개 시켜가지고... 근데 그거... 그거 나 좀 물어봐라. 시청자분들한테. 뭐? 왜 콘... 콘센트 말고... 아니 아니야. 꼽으면 될 거야. 그... 이제 꼽아볼까 여기? 어? 꼽아볼게. 또 죽은 거야. 아이고 죽으면... 경이롭게 가는 거지. 뭐... 아이고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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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greeting, 아... 꼽았나? 전화 안들어온다니까? 아직 안꼽았어 어! 됐어! 전화 안들어온다니까? 아 ㅅㅂ 존댔네! 뭐야 이거! 아예 저기 전기가 안먹힌다니까? 휴대폰 충전기 다시 꽂아봐 차단기? 잠시만요 차단기를 내렸다 올리라고? 두꺼비 신발장은 옆에 있다 아 내려갔다 다행이다 됐어요? 됐어요? 어 다행이다 아 할렐루야 아 진짜 할렐루야 아 진짜 가죽해봤어요 진짜 시박 진짜 죄송합니다 진짜 죄송합니다 진짜 K형님 팬분들 정말 죄송해요 진짜 아 정말 죄송해요 진짜 진짜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진짜로 진짜 죄송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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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시만 이거 콘셉트를 바꾸라고 하는데? 근데 콘셉트까지는 안 묻었어요 여러분들 멀티탭을 바꿀까요 여러분들 멀티탭을 바꿔야 돼? 멀티탭을 바꿔야 돼? 멀티탭까지는 안 묻은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 mastering 멀티탭F broth 스녕 而且 해당 정돈 불굴 Chubby 불굴 그리고 정돈 sentry 불굴 음란 그런데 불굴 설ун 마이그랑 컴퓨터 잘되냐구요? 일단 확인해 봐야죠 형이 저거 뽑힌거 뭐예요? 뭐 이거? 몰라? 안쓰는거 뭐 어떻게 가서 잘하구요? 아니요 말도 안되잖아 저희가 또 이렇게 재미있게 웃으면서 청소하고 했잖아요 접시가 되는지 안나는지 일단 한번 볼게요 잠시만요 형이 잠시만요 야 근데 그게 정말 짜증난다 저거 바닥에 닿는데 김가루가 계속 나와 아니 김가루가 형 캠 어딨어요? 이거 캠 세팅 다시 해야되는거죠? 아 모르겠다 일단 맞아 맞아 이게 원래 부팅 저절로 부팅되면 캠 세팅 다시 해야될건데 맞죠? 캠 세팅이 날라갔다고? 아 아니다 아니야? 아 아니네 아 다행이다 하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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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봉준아 형님 형 물좀 떠 아 예 하아 하아 아니 그거 들어봐 떠올라 예 형님 하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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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쓸모G 하아 뭔데 이거? 뭔지 하는건데 이거? 물을 떠 이.. 뭔데 이거? 뭔데 이거? 무지 하는건데 이거? 미 etwa 무지한줄알아서 물 떠 이거? 어 이걸로 이건가? 물 드세요 형님 공주야 형 얼음물 아니면 안 먹는거야? 아씨 물 드세요 좀 이따 먹지 좀 이따 먹지 좀 이따 먹지 네 공자님 이거 물 넣으셔야되라 예 다야겠다 형 이거 제가 치우겠습니다 아니다 형이 할게 아닙니다 아 치우는 척 하지 말고 오 오 오 오 오 오 네 하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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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 cass 아이스크림 먹고싶은데 편의점 좀 갔다오겠습니다 형님 편의점 왜? 아 잠시만 갔다올게요 형님 편의점 나가서 오해정니다 좌회전 하면 있자 돈좀 주세요 형님